네, 샀습니다. 김을 먼저 여기에 넣을게요. 먼저 갖고 여기다가 여기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꾹꾹 눌러주세요. 여기 이렇게 넣어요. 야채요. 여기에 넣을게요. 일단 넣을게요. 여기에 이렇게 식촌물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닭은 없으시죠? 닭은? 닭은 없고요. 단무지랑 어묵이랑 넣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옥! 치킨을 넣어주세요. 사장님 근데 하나씩 넣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김밥을 썰 수 있어요 다 빼고 하나씩 넣어 주실래요? 어머머머머머 뭐예요? 다시 해주세요 밥을 예쁘게 쫙 깔아주세요 밥을 먼저 쫙 깔아주세요 제가 다시 알려드릴까요? 약간 이렇게 더 해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잡으세요 어떤 칫솔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앞으로 이렇게 따르대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 안에 그리고 칼을 주세요 됐어요? 이제 자르면 돼요? 네 좋네요 밥을 안 보이네 아까보다 잘 하시네요 밥도 많이 깔고 맛살 가운데다 넣어주세요 네 밥을 잘 붓어 네 밥을 잘 붓게 오이 햄 그리고 시금치 우와 계란 계란 어묵이에요 어묵 어묵 넣어주세요 네 그건 유부초밥인데 같이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단무지 안 넣으신 것 같은데요? 단무지 넣으셨으면 안 넣었네 이제 김밥을 김을 드시는 거예요? 우와 김을 드시면서 김밥을 싸시네요 와 그렇게 마시는거에요? 와 잘한다 내꺼 없고 오 됐어요? 접시 사장님 배고프셨어요? 사장님은 계란을 좋아하시는구나 다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김밥이 아니면 뭐에요? 물같아 김밥 같아요 김밥이 아닌거 알았는데? 김밥 같아요 너무 커요 잘라먹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